어?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? 아 늦었죠?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아 저 진짜 엄청 빨리 왔거든요? 아 백하고 왔는데 저 지금 앞머리 젖었는데 지금 안 말리고 바로 온 거 보이죠 지금? 진짜 달려왔어요 저 진짜 생쥐 같네요 생쥐 암튼 왔습니다 어우 진짜 창피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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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감고 온 거 아니고 아 진짜 아까 감았어요 아 진짜 아까 감았는데 어이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안 쓰면은 진짜 폭발해요 머리가 아 이마요? 진짜 이마는 이마는 피부가 좋거든요 아 염이라고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한 손이어가지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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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열어 잠시만요 외울게요 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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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음... 진짜 머리 감았어요, 저 진짜. 제 모든 걸 걸고. 사실 지금 좀 부끄럽죠. 앞머리만 감은 거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 아까 다 씻었습니다, 진짜로. 아까 다 씻었어요. 이건 써야 돼, 이건 써야 돼. 이건 써야 돼. 써야 돼. 써야 돼. 아, 머리 진짜 감았어요. 머리 진짜 감았어요. 머리 진짜 감았어요. 오늘 나와분들 오늘 약속해야 돼요, 저 웃기면 안 돼요. 팩 해가지고 웃기면 안 돼요, 저. 아시겠죠? 오, 벌이가. 와, 광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둡지? 오늘은 몇 시지? 지금 이제 브이앱 10분 정도 더 하다가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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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끝 잡는 건 아니고 너무 웃긴데? 너무 웃긴데? 아, 그러니까요. 립밤 발라야 되는데 또 립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립밤. 이렇게 물에 빠진, 이렇게 물에 빠진 것 같지? 이게?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, 안 돼. 립밤을? 묻은 것 같은데? 팩 묻은 것 같은데? 한 손으로 열심히. 오늘 왜 이렇게 꼬질꼬질... 꼬질꼬질해 보이지? 저 진짜 아까 샤워했거든요? 진짜 저... 저 잘 씻는 사람이에요, 여러분. 또 이미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?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거짓말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? 진짜 이런 거 안 돼요. 엄마한테 혼나요. 아, 뽀뽀하는 게 아니라 립밤 바르면은 원래부터 이거 하잖아요, 막. 이거 하잖아요. 거울 보면은 항상 그러죠. 거울 보면은 뭐... 항상 부었네. 아니면은 거울 보면은... 뭐 면도 해야겠네. 아니면은 뭐... 팩 해야겠네. 뭐 이런 거. 머리 잘라야겠네.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... 그럴 때 있지. 그럴 때 약간 있어요. 그... 샵 갔다가... 샵 화장실 만약에 쓰면은... 딱 거울 보면... 너 카일이구나. 약간 이런 거. 어, 카일이 왔니? 약간 이런 거. 아, 좀 생겼는데 그런 거 아니고. 언제 제일 잘생겨보이냐고? 아, 그런 거 있죠. 약간 씻고 나왔을 때. 그런 거 있죠. 씻고 나왔을 때나... 아니면...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... 그... 그거지. 그... 그거잖아요. 그... 운동하고 나서... 그... 팔에다 힘주고...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? 팔에다 힘... 뭐 나오지도 않는데 팔에다 힘주고 막... 많은...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아, 저도 그랬었다. 지금은 아니고... 지금 졸업했죠. 그런 거 아니고... 저 오늘 올해 고3 올라가요. 고3 응원 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요? 진짜... 너무 고생 많았고... 진짜 1년만 더... 파이팅 해서... 좋은 얼굴, 얼굴이... 좋은... 결과 무조건 진짜 얻을 수 있도록...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준혁이 형은 무조건이죠. 준혁이 형 같이 헬스장 가면은.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연합을요 벗기 벗기 왈손 이엄 무조건 시장에서 은근히 약간 그거예요. 막 부끄럼 많이 타요. 만약에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 계시면 운동 멈춰요. 운동 멈춰요. 바로 운동은 스탑하고 이제 가만히 있죠. 뭔가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 얼굴 보여달라고요? 얼굴. 저 얼굴입니다. 이렇게 웃기지? 제 얼굴만 봐도 웃겨요, 그치? 회사장 가면요? 회사장 가면은 저는 테스트장 가면 그 등이랑 어깨랑 그리고 허벅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뭐 다른 것 같아요. 날마다 하체하거나 상체하거나 다른 것 같아요. 저 얼굴 빨개졌어요? 너무 많이 웃었나 오늘? 벌크업은 못 하지 않을까요? 저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. 나우분들 있으니까 웃음이 계속 나네요. 나우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? 프로틴 먹죠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나우분들 안녕. 안녕. 애교해주세요. 제가 이제 팩을 꽤 했나 봐요. 이제 시간이 이제 가야 되는, 팩을 헹궈야 되는 시간이 왔네. 팩을 헹궈야 되는 시간이 왔네. 안녕, 안녕, 안녕. 울면 안 되는데? 울면 안 되죠. 울면 안 되지. 얼굴에 팩입니다, 이거. 팩 했어요. 진짜 우리 나우분들 사랑하구요. 사랑하구요. 캡처 타임? 얼굴이 너무 웃겨. 제가 또 쇄골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위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약속 지키는 사람인 거 아시죠? 오늘 위버스... 위버스 약속하겠습니다. 진짜 이번 주... 아, 아니지.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았고 수고했구요. 우리 나우분들. 이번 주도 활기차게 월요일부터 파이팅! 월요병 극복합시다, 우리 같이. 월요일부터 파이팅! 사랑합니다. 쇄골 한쪽만 보이는 건 괜찮다고요? 아니, 근데... 근데 저희 또... 저희 이제... 연령층이... 또... 우리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여기 나우 사랑하구요, 항상. 제가... 진짜... 오늘도... 바이오소스에 감사합니다. 안녕! 바이오소스에 감사했어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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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